어 진짜 똥냄새였네 건물을 보수공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카페 차리면 사람 많이 올 것 같은데 안개가 너무 많이 껴서 강제미무침 강제미무침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강제미무침 전산에 전산조 가만요 전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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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셨고 전산조 전산조 배추 수영성입니다. 오천항 바로 옆에 있어요. 동백꽃비무력 촬영했다고 합니다. 동백꽃비무력 촬영소 동백꽃비무력 촬영소 동백꽃비무력 촬영소 동백꽃비무력 동백꽃비무력 여기는 그냥 체험하고 건초주기 이런거 하고 있고요. 카페는 저 건너편에 있다고 합니다. 아이스크림 만들기 체험할거야? 여기는 아이스크림 만들기하고 치즈 만들기 체험 있습니다. 옆에 우유공장하고 저쪽에 젖소들이 있고요. 저쪽이 카페인가봐요. 우유창고 카페입니다. 번호 스타트 클래스 아이스크림 안녕하세요 서랍 이빨 이빨 ру 믹스 아이스크림, 초코 아이스크림 이 라떼? 가격이 좀 센 편이에요 이게 진짜 맛있다 이 라떼는 아주 맛있어 믹스 아이스크림? 초콜릿하고 우유 하고 섞인 거 성공 조치지 않을 맘에 묻혀서 음... 모기로 돌아 한글자막 by 한효정